오딘 집인것 같습니다. 오딘 집인것 같습니다. 요기 아 이른집이구요. 오래된집이고 뭘 하나 끓여주시면 뭘 시켰냐 하면은 요거 시켰습니다. 제일 왼쪽이었고. 뭔지 모릅니다. 7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시켰구요. 다른 손님도 누구 하나 먹고 66년 됐던 창립 66년 된거 같은데요. 오뎅 끓여주시는듯 그런거 같은데요. 여기는 대만 타이완 최남단 도시 가오슝 고용에 있는 좁 건너편은 해업사에 두고있는 치진섬이고 여기는 다카오 영국대사관 바로 옆에 있는 오래된 오래된 요리를 해주시는구나. 그냥 오뎅 담아주시는게 아니라 요리를 해주시는군요. 원조 원 희산 흑 명점 뭐 그런거 있군요. 금방 음식 해주실듯 합니다. 음식 재료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고려해 주시구요. 저는 안에서 먹고 갈래요. 7번 테이블에 앉아서 에어컨은 틀었는데 시원하다. 선풍기까지 틀면 더 시원하겠죠? 선풍기까지 틀면 더 시원하겠죠? 선풍기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 바람이 저한테 오는군요. 사장님 부지런히 뭔가를 만드시고 70원 마침 잔돈이 있어서 요거 쓰고 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어묵어묵집인거 같은데 조리를 해주십니다. 오래된 집 노포입니다. 노포 아주 오래된 집이구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와 봅니다. 70원 100원이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3,000원 모르겠다. 그정도 할라나 한번 먹어보고 갈게요. 좀 이따가 음식을 보면은 다시 찍는걸로 이상요.